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에는 문제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하는데요. A3셀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현재 H9셀까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네요. 홈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굴림체 선택하시고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16을 선택하신 다음 글꼴 스타일의 굵게 그 다음 밑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G16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범위 정한 데이터 셀에 각각의 테두리 선을 지정할 수 있고요. C16과 그 다음에 E16을 선택하신 다음 테두리 X 모양을 표시하래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화면을 좀 올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 테두리 탭을 클릭하셔서 X자 모양의 테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X자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16부터 B16을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음 A16 셀에 합계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한자키 누르시면 합계 한자 선택하실 수 있고 변환을 클릭합니다. 다음 A4부터 A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이름 상자에다가 비품명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름을 입력하실 때 범위나 오타가 잘못되었다면요.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신 다음 잘못 이름을 정의하신 게 있다면 선택하시고 삭제하시고 새롭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 이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4부터 A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해 오셔서 숫자 뒤에다가 연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 입력하시고 연자를 표시하셔도 되고요. 샵 입력하시고 연자 입력하셔도 되고요. 둘 다 맞습니다. 또는 G 슬래시 표준 다음에 연자 입력하셔도 됩니다. 문제에서 특별하게 뭐 0이 꼭 표시가 돼야 됩니다. 뭐 그런 언급이 없다면 사용자가 편하신 방법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나 또는 G 슬래시 표준에 연자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조건부 서식입니다. A4부터 문제에서 딱 영역을 제시했네요. A4부터 F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라고 선택하신 다음 구분이 수입이면서 뭐 뭐 이면서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 엔드 함수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 구분의 데이터 B4를 클릭하면 달러 B라고 표시가 되는데 B4, B5, B6 비교할 수 있도록 4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 그 값이 같습니까? 수입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심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나셨고요. 두 번째 조건은 총 교역액이 있는 F4를 클릭하되 F10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4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만이라고 입력합니다. 수식을 엔드 함수를 사용해서 B열에 있는 데이터가 수입과 같습니까? F열에 있는 데이터가 2만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넣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초가라고 되어 있으면 크다만 넣으시는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서식을 눌러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서식 선택하도록 하겠는데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수입이면서 총 교역액이 2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세문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에서는 점수의 순위를 구하여 점수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랭크 함수가 필요한데요. R만 입력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랭크점 EQ를 찾을 수 있고요. 더블클릭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고요.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사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점수가 높은 데이터가 1등이니까 내림차순이에요. 생략이 가능하시고요. 뒤쪽에 내림차순 0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1반부터 2반은 A반 3반부터 순위 3등부터 4등까지는 B반 5등부터 나머지는 C반이라고 반을 배정한데요. 오른쪽에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VLOOKUP 함수와 랭크 함수 그 다음에 컬럼 함수도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컬럼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열의 번호를 반환해 준 함수입니다. 현재 A열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각각의 1, 2, 3, 4로 열의 번호를 숫자로 반환해 준 함수가 컬럼인데 VLOOKUP 함수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아서 두 번째 열에 값을 반 배정으로 찾아오면 되는데 이 E 대신에 컬럼 함수를 쓰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시냐 는 하시고요. VLOOKUP 함수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 끝에 가서 신표 그 다음 참조하는 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그 다음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요.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첫 번째 열에서 순위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올 건데 이 두 번째 열은 컬럼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컬럼 함수는 C-O-L-U 보이시네요. 두 번째 선택하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안쪽에 특별한 인수를 넣지 않으면 현재 작업하는 C열의 열 번호를 표시해요. C열의 열 번호는 하나, 둘, 셋, 3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우리는 오른쪽 표에 가서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헐럼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빼기 1을 해서 2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1반, A반이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실까요? VLOOKUP 함수는 첫 번째 값이 필요한데 이 값을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어요. 이 값을 범위표에 가서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요. 우린 두 번째 열의 값을 가져와야 하는데 두 번째 열은 직접 쓰지 않고 컬럼 함수를 쓰래요. 컬럼은 현재 작업하는 열이 C열이기 때문에 3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2라는 값이 돼서 참조하는 표의 두 번째 열의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점 계산식을 참조하여 계산식이 있네요. 평점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근대 점수 곱하기 문제에서 40% 더하기 실적 점수 곱하기 30% 더하기 연수 점수 곱하기 30%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값을 구했더니 48.5 라고 구해지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중간에 이렇게 가 나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점수에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고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수식을 수정할 때는 첫 번째 계산식을 선택하시고요. if error 제시된 함수 if error 더블 클릭하시고 끝에 가셔서 수식에 오류가 있다면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처리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입력 오류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학년이 1학년 이고 9분이 가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조건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a11과 b12 영역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학년 가탐의 최대와 최저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최대값 구하고 최저값을 구해서 둘 다 표시하래요. 는 하시고요. dmax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암수 삽입을 누르셔서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제목이 들어가더라.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필드는 평균 점수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평균 점수에 가서 학년이 1학년이고 구분이 가탐에 해당한 데이터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값이 구해져요. 그 값 뒤에다가요.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열고 최저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띄어쓰기 없으니까 큰 따옴표 닫고 m% 이용해서 dmax 를 통해서 구한 최대값에다가 가로 열고 최저 연결 하고요. 최저 값을 또 한번 구해요. dmin 함수를 이용해서 최저 값을 구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심표 필드는 평균에 가서 심표 조건은 제가 클릭이 안됐나 보다. 평균 선택 네. 그 다음 심표 조건은 학년이 1학년이고 구분이 가탐에 해당한 데이터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여기까지 표시가 되는데 뒤쪽에 가로까지 닫아주면 정확하겠죠. 맨 끝에 가셔서 n% 연산자 가로 닫겠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체육대 팀 배정 이라고 되어 있구요. 1,2,3,4,5 로 번호를 표시하시오. 로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는 하시구요. R,O,W 더블클릭 하시고 안쪽에 특별한 인수를 넣지 않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2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여기를 1,2,3,4 로 표시하려면 마이너스 얼마 하시면 돼요. 빼기 12를 입력하시면 1,2,3,4,5,6,7,8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또는요. 는 하시고 R,O,W 하시고 일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A1셀을 선택하든 H1셀을 선택하든 일행에 아무 셀 하나만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일행에 행 번호를 가져와서 1,2,3,4,5,6 에서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하나씩 아래로 증가해서 각각의 행의 번호를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만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셀을 선택하셔도 되고 현재 셀을 이용하셔도 되구요. 다음은 다섯번째 계산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50만원 이하에 해당한 대출금액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인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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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함수의 인수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되구요. 첫번째 SOME RANGE 학계를 구할 범위는 대출금액에서 구하겠습니다. 두번째 첫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대출금액에 가서 조건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 첫번째 조건은 크거나 같다 30만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 두번째 조건의 범위 마찬가지로 대출금액에 가서 찾겠습니다. 대출금액은 50만원 이하 작거나 같다 50만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해당한 데이터가 이렇게 4건이 있었구요. 4개 합을 다 도하며 합계를 구하면 179 아 50만원 이하죠. 50만원 들어가면 안되네. 하나 둘 세개가 되죠. 세개를 도하면 122만원 입니다. 상태표시지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맞게 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작업 다섯문항 살펴보셨고 점수가 각각에 대한 점수가 8점씩 에요. 바로 40점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첫번째 부분안 문제인데요. 부분안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 정렬부터 찾습니다. 선택과목에 대해서 오름차순 하래요. 선택과목 아무데나 하나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 합니다. 다음 부분압을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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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이 돼요. 선택과목 그리고 나서 선택과목별로 모든 감옥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감옥에 대해서 모든 감옥이니까 언어 그 다음에 수리 외국어 1 선택1 선택2 선택3 까지 단 총점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선택과목별 모든 감옥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압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구한 최대값도 표시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해 주시고 모든 감옥의 최소값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소값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대값이 밑으로 최소값이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특별히 다른 서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제시된 그림과 내가 실습한 내용에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문제인데요. 데이터 통합 문제는 표1 표2 표3 표3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4에다가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요 정기 수도 제시가 되어 있네요. 정기 항목에 항목에 전기 수도 난방 온수 이렇게 입력하셔서 4개 항목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추출할 조건을 입력해 주시고요. 표4의 항목 입력하신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해 오셔서 표1에 가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과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추가 표2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추가 표3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추가하시고 범위 정한 각각의 3개의 표에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왼쪽 열 그 다음 첫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첫 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각각의 항목에 해당한 사용량과 사용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문제는 매크로 문제는 단추가 아닌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라고 했고요. 텍스트를 입력도 하네요. 그렇다면 방법은요.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도형을 그리고 나서 매크로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선 매크로 기록부터 해보겠습니다.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매크로를 먼저 기록하실 때 주의할 거는 꼭 커서를 미리 갖다 놓지 말고요.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을 평균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계산에 오타가 있나 한번 볼까요?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평균을 계산할 때 에버레이즈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래요. 그럼 그냥 저는 범인을 지정하고요. 수식 탭에 가서 자동화 개의 평균을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에버레이즈 함수를 통해서 평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지금 기록하는 거를 중지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도형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를 클릭하고 나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G4부터 H7 4 5 6 7 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를 바로 입력하세요. 평균이라고 입력하면 도형을 그리고 나서 텍스를 입력하면 바로 입력이 되시고요. 도형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 다음에 평균 계산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범위가 맞나 4 5 6 7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에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고요.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서식은 A4부터 E4 영역을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글꼬 스타일을 굵게 하라겠어요. 홈에 가서 굵게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색의 파랑 그 다음 글꼬 색깔을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어요. 흰색 배경 1 선택하시고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신 다음 하트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G9셀입니다. G9셀에 Alt기를 누른 상태에서 9 10 11 12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크로 이름하고 텍스트 이름 입력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럴 땐 정확하게 문제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는 거고요. 도형 그리자마자 바로 텍스트 입력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조금 전에 기록해놨던 서식 지정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개 매크로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문제는 차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작성하실 때 범위 확인하시고 차트 작성하시면 돼요. 보험 계약자 별로 책임 보험과 컨트롤 킷 눌러서 책임 보험과 자기 차량 손에 대인 대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차트의 새로 막대 문꾼 새로 막대형을 누적 새로 막대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이동하시는데 A14셀 여기다가 차트 위치 조절하셨고요.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제목은 표시되어 있네요. 그러면 내용만 수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차트 제목을 자동차 보험 계약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글꼴을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서체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궁서체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그 다음에 글꼴 크기를 14로 되어 있습니다. 14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세로 갑축의 제목은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 제목 그럼 입력하기에서 차트 요소의 축제목의 기본 세로 선택하시고 축제목을 범위 정하신 다음 가로 열고 단위 천원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축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의 텍스트 방향의 가로 방향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주 단위를 20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축옵션에 가셔서 주 단위를 200으로 수정합니다. 법례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법례를 선택하시고 위쪽을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체육이밀 선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선택합니다. 대인대물 계열에 대해서 대인대물은 회색 계열이네요. 선택하시고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에 값을 표시해 주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제시된 그림과 내가 작성한 차트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변형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